여러분들도 다 락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와 대박 제가 원래 무대에 본 곳 중에 있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괜찮으시더라고요 다음 곡도 제가 이어서 할 건데요 다음 곡은 또 유명한 유나의 모르트구름 이제 감성 수영한테 찾았으니까 저희 락밴드 명색이 명색인데 신나는 것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 노래는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어라! 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너무 높아서 힘들었거든요 저도 돌파를 하면서 느끼는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듣고 좀 힘이 나서 그런 게 있다면 잘 해 저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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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러면은 이제 들여드리겠습니다 한번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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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